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요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하가 함께 한때에로다. 루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대.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루우의 대하여는 일러스대.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해서 시험하시고 무리반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구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재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의 대하여는 일러스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의 대하여는 일러스대. 워낙한데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에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재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바다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오. 문하세의 자손은 천천히 이리로다. 스블론의 대하여는 일러스대. 스블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포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기수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와의 공유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향하도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은혜가 풍성하고 여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이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이 홀로 인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의 33장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앞에 32장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는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33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며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집하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축복의 유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지도자는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야단치고 징계도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늘 자녀를 향한 축복과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 마음이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3장 3절로 4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애의 기업이로다. 신명기는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저주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이 마지막 말씀은 축복과 소망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이 말과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말과 모습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모습이 평생의 삶을 유약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5년 전에 저희 집에서 임종하셨습니다. 그때가 추석 명절이었고 지방에서 공동체 사역을 하던 부모님이 명절 연휴라 저희 집에 와서 휴가를 보내고 있으셨습니다. 그의 추석 명절에는 이상하게 어린 시절 부모님과 함께 살던 동네를 추억여행처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고향 같은 곳을 다녀와서 가족이 다 함께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한 이후에 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뇌출혈과 심장마비로 소춘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없이 조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세계 7년을 다음 세대 선교사를 훈련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사역하셨습니다. 나이가 많고 특별한 기술이 없으셔서 공동체 안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셨고 부족함도 있으셨지만 아버지는 평생 어머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셨고 또 어머님과 함께 하나님 섬기는 일을 늘 최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사실 소촌하시기 2년 전에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이 땅에서 살다가 가겠다고 고집하셨고 그렇게 2년을 투병 한 번 안 하고 사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촌 후 치뤄진 3일간의 장례는 슬픔의 시간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하늘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말없이 조용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장례는 그가 평생을 섬겼던 가족과 친구, 교회와 공동체에서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삶을 추억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발인 때 아버지의 간이 출간할 때 단임 목사님의 천국환송 예배 설교를 들은 모든 조문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아버지의 천국환송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큰 이목 한 번 받은 적 없이 살았던 아버지의 장례식은 제가 본 그 어떤 장례식보다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장례 일정 내내 우리 가족 안에는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지 않고 그냥 멀지 않은 곳에서 저희 곁에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임종 후에도 아버지가 못다 하신 선교사의 길을 혼자 걷고 계십니다. 이런 부모님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제 삶과 죽음도 자녀와 주변 사람에게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디모데우소에서 사도바오는 그의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제자 디모데우와 믿음의 지체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디모데우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으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의 마지막 삶과 고백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사도바울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모두 전한 이후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결론처럼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세상에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사실 너의 처선은 이 땅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의 팔로 너를 감싸하나 보호하시며 너의 대적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 땅은 너에게 풍요와 복을 주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충만하여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이 세상에 너희처럼 하나님의 편해를 받아 구원받은 민족이 있는지를 찾아봐라. 이스라엘은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행복자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행복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땅에서 행복의 이유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를 높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래전에 교육공학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사님이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말로 하는 언어적 표현보다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 표현이 사람들의 기억에 훨씬 강하고 오랫동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이나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 시간 지나면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미소 띈 얼굴 열정적인 목소리와 제스처 또 태도 전체적인 분위기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전달된 것은 오랫동안 우리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태도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8단원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 표정이 어떤지 물어보고 답을 써보세요. 아마 제자훈련 해보신 분들은 이 질문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얼굴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은 얼굴과 태도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사랑부 예배의 그 중에서도 어린이부 예배를 보면 사랑부 친구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자유분방함, 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찬양율동 시간이 끝나고 예배를 시작하는 인사송과 설교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놀랍게도 자리에 앉기 시작합니다. 매주 경험하지만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부 아이들 중에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가만히 앉아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그 아이는 언어도 잘 안 되고 지적 기능도 참 약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너무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가 집에서도 제 설교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제 설교 영상 보는 것을 좋아하고 잠잘 때도 그걸 틀어놓고 잔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아이가 제 설교를 다 이해하고 내용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제가 사랑부에서 설교할 때는 목소리 톤이 지금보다 한 두 톤 정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밝고 행복해 보이는 말투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합니다. 그 아이는 저의 이러한 말투와 태도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이는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사랑부 선생님들에게 예배 시간 내내 선생님들도 그런 말투와 태도를 해주시라고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의 내용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선생님이 행복해하고 아이들을 정말 즐거워해주는 사랑해주는 그 태도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아이들에게 전달된 이 메시지는 언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배운 그 누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에 이 메시지가 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로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과 지식으로만 이 복음을 가르치려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자로 알려진 아시스의 프랜시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말이 아닌 우리의 행복한 얼굴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정과 삶의 태도를 본 그들이 세상에 사는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행복과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주님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사는 이유는 이 땅에서 편하고 배부르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다가 복음의, 복의 근원이신, 참복이신 하나님을 잃고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이유는 내 행복의 이유 대신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행복은 우리 삶에 더욱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약속의 땅에서 나의 행복한 표정과 온유한 태도로 내가 행복자인 이유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두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복음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 없어서 매일매일을 마치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처럼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내가 만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매일매일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멘 우리의 마지막 삶이 또 우리의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주여진 복음의 능력을 내가 평생 살았던 그 복음의 이유를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마치 마지막 하루를 사는 것처럼 아버지 아멘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드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리스의 삶과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나의 얼굴로 그렇게 전하며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 없어서 믿는 자의 삶이 아버지 아멘 주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과 복음과 승리와 능력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 없어서 마치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처럼 아버지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을 그 축복을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 두 번째 기도한 후에 더 깊은 개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루 나의 눈빛과 얼굴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 없어서 내가 거하는 곳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로 사는 예수로 충만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복을 내가 아버지 예수로 충만한 사람임을 나의 아버지 주여 눈빛과 나의 아버지 표정과 나의 입술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삶의 아버지님을 주여 태도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 없어서 우리가 이 땅 약속의 땅에서 행복자가 된 이유는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그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내가 만난 이 행복의 이유를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그 내 행복의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 대신 내 기쁨의 아버지 이유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 없어서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삶과 내 표정과 내 태도와 아버지님의 주여 나의 아버지 모든 삶의 아버지님의 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 삶의 내 마음속의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 삶의 행복의 이유가 무엇인지 내 안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가난한 땅에서 이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런 행복의 이유를 증거하며 나타내며 자랑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그 이유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 없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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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